제가 외국어를 공부하는 듀얼링고라는 앱입니다. 매일 조금씩 공부하고 있습니다. 약 800일째예요. 점수를 겨루는 7단계의 경쟁이 있는데요. 다이아몬드 리그가 최고급입니다. 이번주 다이아몬드 리그가 곧 끝납니다. 제가 1등이 확실합니다. 지금이 6번째 1등이에요. Congratulations 고맙습니다. 이 앱에서 제가 주로 영어 중국어 독일어를 배웁니다. 경쟁하는 것은 힘들어서 피하고 있어요. 이번주는 다른 분들이 아마 많이 바빴나 봅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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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